아따 힘드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렇게 빨리 들어와요?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이상하네 지금 너무 페인같이 있었어요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엠티 보고 왔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 뭐 올라왔어요 오늘? 만약에 좀 이따 봐야겠네 지금 진짜요? 아 고요 속에 위치 올라왔어요 오늘?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아 아파버리 고요 속에 좀 재밌어요? 어때요? 봐야겠다 잘나오고 했는데 잘나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잠을 왜 이렇게 안 자냐고요? 잠을 왜 이렇게 안 자냐고요? 아 진짜 제가 제가 진짜 다 하거든요? 막 우유도 우유도 마셔보고 진짜요 제가 책을 원래 읽으면 잠을 안 자서 책은 안 읽고 그래도 뭐 또 그래도 뭐 또 딴 거 막 많이 해보는데 잘 안 돼지더라고요 맞아요 애들이 좀 답답하긴 해요 연결이 왜 안 돼요? 연결이 왜 안 돼요? 여러분 연결이 자꾸 불안하다 뜨는데 잘 돼요? 여러분 잘 돼요 여러분? 괜히 켰다 정말 정말 아직도 끊겨요? 너무 끊겨요? 아직도 끊기나? 아직도 끊기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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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아직 안 끊겨요? 다행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아니 요즘 진짜 여기 작업실 진짜 진짜 그냥 박혀있거든요 그냥 그냥 진짜 시간이 남은 여기 여기 와 있는데 그 오늘 오늘 한 몇 시간 있었어 여기? 여덟 여덟 시간 있었나? 아홉 시간?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정도 여기에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는 게 그 아 더워요 여기 이제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여요 이거 지금 뜨신 거 여러분 이제 제 작업실은 전혀 춥지 않습니다 저 아까 추워서 아 더워서 반팔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맞아요 드디어 히터가 생겼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그 뭐지 요즘 진짜 그냥 다 다 이제 피아노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히터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여기에만 진짜 계속 있는데 그 한 곡 다 뭐 쓰고 아 가습기 있어요 가습기 그 한 곡 쓰고 다 쓰면 바로 다음 곡 쓰고 오늘 다음 곡 이거 한 곡 다 쓰면 또 다음 곡 쓰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진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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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 구경할 게 없는데 여기 진짜 작업할 거 밖에 없어요 컴퓨터 궁금하시다면 컴퓨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어 뭐가 없겠지 컴퓨터랑 이제 이거 이거랑 여기 마우스 마우스랑 가습기랑 마이크랑 스피커랑 뭐 뭐 이거 뭐 앨범이랑 뭐 없어요 책이랑 롤펜이랑 이런 거 어 어 맞아요 인생네크도 있어요 여기 그 저번에 찍고 안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이겁니다 귀엽죠 이것도 나중에 그 아이 저번에 이제 듣기로는 한 번에 모아서 쫙 이렇게 나눠두기로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말고 나중에 한 번에 짜자자자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봐 여러분 오늘 잘 지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지냈어요? 오늘 계속 그 뭐지? 이거 계속 작업하다가 아까 그 그 루이 그 V앱 할 때 잠깐 내려갔다가 빼고는 화장실 다녀왔다갔다 하는 거 빼고는 진짜 그냥 하루종일 여기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굉장히 굉장히 뭐 한 게 없어요 아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카키 바지 이쁘다고요? 보여주죠 또? 저번에 바지 샀을 때 산 거예요 저녁 안 먹었어요 배가 별로 고프지 않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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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밥을 아까 아 아 아 아 아 밥을 아까 밥을 아까 안 자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게 한 번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못 움직여요 진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안경도 이렇게 쓰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작업 오늘 할 날에는 맞아요 허리 아파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그렇긴 하지 여러분 저 방금 이게 왜 켰냐면 오늘 작업을 계속 하다가 뭔가 지금 쓰고 있는 곡이 뭔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머리 아파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쉴 김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김에 왔어요 들려줄까요? 맞아요 숨 쉬러 왔어요 방금 쓴 거예요 방금 방금 쓴 거야 방금 쓴 거야 네 방금 쓴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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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요. 여러분 하나씩 천천히 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마음이 잘 안 되는 게 한 개가 하다가 한 번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하지 뭘 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돼서 어 오케이 지금 막혔네. 그럼 이거 안에 딴 거 할래 이렇게 하고 바로 딴 거 하고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 이거 하다가 아 또 딴 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래요. 무신아 뿌엥 끝나고 불 켜고 작업해야 돼. 저 진짜 이거 불 켜본 적이 없는데 아 이거 불 켜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한번 네 켜고 켜게요. 오늘은 이거 끝나고 알겠죠? 이거는 딴 거요. 딴 거요. 아 여러분 이거 원래 들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2021 해피버스데이입니다. 제가 어저께 또 올렸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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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엔드입니다 엔드 이거는 쌈이만 불러줄까요? 이거 그 제가 처음에 불러줬던 거예요 우린 끝 우린 끝이야 아프게 했던 날 끊어는 참 다행이야 이렇게 우리 영화의 막이 내린 거야 우린 끝이야 얼마나 넌 힘들었던 거야 사랑했을 텐데 오늘 말을 안 해서 이런 노래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그 들려줄게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뭐 루시드 드림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 스토콜렘 중국은 그거는 그거예요 저희 이번에 수록곡 내용이에요 저 이번에 수록곡 작사한 것 중에 이번에도 작사를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 비트가 뭔가 제 생각에는 살짝 그런 느낌을 넣으면은 좀 재밌겠다 이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루시드 드림은 요건데 아마 예전에 제가 이거 뭐지? 브이앱에서 한번 했던 거 같은데 그때 파일이 다 날아갔어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로직 아니 예전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썩 쓰다가 만든 그 곡들이 다 날아가서 복원을 하다가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제목을 이번에 그렇게 쓴 건데 난 들어봤을 텐데 이거? 이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중에 또 쓰려고 작업하려고 생각하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 말고 한 4, 5곡 정도가 더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은 아직 이 친구들은 들려드리면 안 되는 곡들이라 제가 나중에 조만간 들려드릴게요. 이제 좀 머리가 순환이 되네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좀 리프레쉬가 해주세요. 좋다. 뭔가 또 새롭게 힘을 받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하라고요? 알았어요. 어이구야. 와 저 오늘 이렇게 V LIVE 할 줄도 몰랐어요. 하게 될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이러고 안 왔죠. 좀 이쁘게 하고 왔을 겁니다. 배고프다. 갑자기 또 불 켜고 해요? 불 켜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뭔지 알죠 여러분? 딱 이렇게 그 불 끄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작업판만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알았어요. 이제 잘 켜고 할게요.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좋아요 근데. 작업실이 안 추우니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 이게 진짜 저 이번 연도 중 제일 행복해요. 이거 와 제일 제일 좋다. 진짜로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안경을 써버렸어요. 이미 안경을 써버렸어요. 맞아.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요즘? 아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요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 좋아하는 노래? 요즘 제가 그 뭐야 뭐라 해야 되지? 모티브 모티브 이제 아니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하지 그거 그니까 좀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곡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좀 하나둘씩 다시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곡을 쓸 때가 돼서 여러분 아까 근데 제가 1시까지만 딱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제가 노래 추천 하나 해줄까요? 러버보이?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정확한 이제 성명은 이게 모르겠는데 러버보이라는 곡이에요 러버보이 제가 옛날에도 추천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뭐 뭐 뭐 뭐 뭐 뭐 목소리도 진짜 좋아요 이거 목소리 진짜 섹시하다 옆에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1주일에 찾고 있었어요 4주일이аєário 1주일에 찾기 껍데이도 잘aments 2주일에 찾기 좋았어요 2주일에 찾아와서 1주일에 찾기 품속이 3주일에 찾기 좋았어요 1주일에 찾기고 있어요 1주일에 찾기 좋은 시간 1주일에 찾기 좋은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기타 있으면 기타로 치는 거 보여주면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f life is a movie, oh you're the best part. 기타 있어요. 있는데 끈이 끊어졌어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언어를 잘하는 것처럼 살짝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 어떻게 알지? 무진이 자작랩 해준 것도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저 한번 해볼까? 기억나려나? 맞아요. 저 이거 인스타 있나? 인스타 안 해도 되지. 여러분 기다려봐요.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가사. 가사 보여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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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맘이 같이 안 돼서 기억 안 난다 You're my water without rain It's a dreamin' Yeah You're my water without rain You're my water without rain 맞아 맞아 그렇게 다가오면 안 돼 벼놈 다른 마음이 갖지 않게 서니 babe 눈 안을 설치하지 않을 땐 그 눈 손을 다다다다다다 짜잔 그냥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맨날 맨날 불러봐야 된다 어? 또 다른 거 더 해줄까요? 저 아까 계속 드림을 한 달 나는데 드림 다진 꾸지 못하는 제가 한 번 쳐본 적 없는데 일단 쳐볼게요 한 번 굉장히 어렵네요 다진 꾸지 못하는 다진 꾸지 못하는 예쁘네 음 들어봅시다 노래를 또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할 때만 할 때만 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어제 너무 좋은 꿈 꿨어 뭐야 맞아? 어젠 넌 좋은 꿈 꿨어 냉이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웠어 말하긴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된대 조립 다신 끄지 못하는 너무 기분 기분 좋은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요 코드가 잘못 알려주네 잘못 알려주네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알아와서 쳐드리든가 할게요 여러분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 이거 회사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한 시에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한 시까지만 해달래요 여러분 저 가볼게요 아우 입만 아파 알겠죠? 루시 히어로요? 저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거 할 때 아마 활동이 겹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노래 좋아서 여러분 아 숨 잘 쉬다 갑니다 좋다 네 저는 안 늦도록 들어갈게요 저는 그러면은 더 하얘셔도 된대요 그렇지만 저도 지금 빨리 작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제 곡이에요 진짜 여러분한테 이거 제 곡이에요 진짜 여러분한테 빠이빠이 안녕 鹿 홍보 거기nın 편이셔 연결 셀 손